이번 시간은 51번 문제죠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이게 우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그래서 순수 내현을 해드렸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림샘법에서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 이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1번을 봤더니 수익률법하고 승수법이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것만 알면 그리고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승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을상 말씀드렸지만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죠 만약에 세전 지분 투자 수익률 그러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흐름의 비율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만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투자의 타당성은 총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를 빼고는 다 총투자액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총부채 상원비율이 높을수록 채무분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총부채 상원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융자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될 부담도 커지니까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번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2번을 가서 보시면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오른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자 1번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 수년재가치법, 내부승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내부승률이란 수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역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어림샘법 중에서 순소득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작으면 승수가 회수기간이니까 이게 작으면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회수기간이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3번도 역시 틀린 거죠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뭐를 써요? 요구승률을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쓰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의 요구승률보다 작을 때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기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분석기법은요 어렵게는 안 줘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문제가 있을 때요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5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주면 되는 것이 순현가잖아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계산할 때 유령이 뭐냐면 연간 임대료는 1년차 5천에서 매년 200만원씩 증가하고요 영업경비는 1년차 2천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설상에서는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걸로 해드렸고 여기서는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1년차에 5천이에요 수익이 경비가 3천이에요 그렇죠? 그럼 빼서 거기 보시면 2천이죠 빼면 3천이잖아요 여기에다가 0.95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2,800, 50만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2년차에서는 200만원씩 증가하는데 얘도 100만원이 증가하죠 빼면 3,100이죠 여기에다가 0.9를 곱하시게 되면 2,79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3년차에서는 역시 5,400인데 여기서 3,200을 빼게 되면 3,200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0.85를 곱하게 되면 2,720이 나와요 이거 3개를 다 더한 게 수년가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이번에 6,36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서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해설상에서는 1년, 2년, 3년에 대한 것을 유입을 따로 구하고 유출을 따로 구해서 차감한 걸로 값을 도출했는데 이렇게 해도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4번 문제를 보시면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31에 따 나온 문제인데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유입이 1년차의 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95로 돼 있죠 이게 소수로 나와 있으면 계산을 다 한 거니까 그냥 곱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950이고요 2년차에서는 1200이라는 거죠 그런데 2년차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9가 있으니까 역시 갖다가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1080만원 나오죠 그러면 얘가 유입의 현가예요 두 개를 합한 게 두 개를 합한 거를 우리가 더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2030만원 나오겠죠 그런데 경비는 유출은 유입의 80%라는 거죠 그래서 2030에 대한 80%를 계산하시게 되면 1624만원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25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실 때 혹시 만약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소수가 돼 있으면 계산을 다 해 준 거예요 갖다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요령으로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잖아요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수년제 가치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입할 거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기간에 따른 게 처음에 1,100이 유출이 됐고요 1년 차서부터 7년 차까지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동일한 금액이 일정한 기간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 보면 120만 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연금인 거예요 그럼 거기 조건에 보면 연금의 현가 개수는 3.5라고 돼 있죠 그럼 120 곱하기 3.5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420만 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계산해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 7년 차에 1,4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연금의 현가 개수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20은 6년 차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이 7년 차에도 12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빼고 나온 것이 1,300이죠 얘가 일시불이죠 금액이 한 번만 나온 거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얼마 줬냐면 0.6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1,300에다가 0.6을 갖다가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78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럼 얘네 다 합하면 1,200이거든요 그런데 유출이 1,100이니까 차감하면 1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56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표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 유인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에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령은 뭐가 되냐면요 이게 4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4개의 수년가하고 수익성 개수 계산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거기에 따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일단 할인율이 5%라고 줬어요 그러면 A를 보게 되면 금년에 현금 지출이 300이고요 내년에 현금 지출이 630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630만 원을 1 플러스 0.05로 할인해야 돼요 즉 1.05로 그러면 얘가 600이 나오는데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게요 600에 5%면 3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B를 보게 되면 얘가 31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에 5%가 15만 원이니까 얘는 계산 안 해도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를 보시게 되면 얘는 420이잖아요 그렇죠? 400에 5%면 20이니까 얘도 그냥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령을 알면 A, B, C의 계산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은 D만 계산해보라 이런 얘기죠 262만 5천 원이니까 얘를 이제 1 플러스 0.05 1.05로 이걸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25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구한 게 뭐냐면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게 그게 순현가니까 그렇죠? 그럼 A는 유출이 얼마였냐면 300이었잖아요 그럼 나온 게 순현가니까 그럼 얘는 300일 거고요 자, 나머지들은 전부 얼마로 줬냐면 100으로 준 거예요 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러면 200이고요 그러면 300이고요 그러면 1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4개씩 줬을 때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A와 C의 300, 300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순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은 D다 D가 제일 작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가 나오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600을 300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2가 나올 거고요 얘는 300을 100으로 나누니까 얘는 3이 나올 거고요 400을 100으로 나누니까 얘는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50을 100으로 나누니까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다 100으로 맞춰서 이렇게 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거기 3번에 보시면 C의 수익성 지수는 4다 4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는 C, B, A, D다 제일 큰 거는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B가 크겠죠 그 다음에 D가 크겠죠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56번에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대입하고 이런 걸 찾는 요령이 있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욕심을 크게 안 부르셔도 돼요 간단하게 주는 게 아니고서는 그리고 혹시 했을 때 4개씩 주면 이런 할인율을 조금은 조정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57번을 보시면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투자안을 3개밖에 안 준 경우죠 그래서 3개를 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똑같은 요령이에요 A를 계산할 때 수익성 지수하고 수년가를 다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6,825만 원이 있으면 할인율을 몇 프로 줬냐면 5%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05니까 1.05로 이걸 할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할인하게 되면 6,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유입의 현가 그러면 얘의 투자안견의 초기 현금 지출이 3,800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빼면 나오는 게 수년가죠 여기 차감해서 그럼 수년가가 2,70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3개 투자안이니까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940만 원이고요 얘를 1.05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2,800 나와요 2,800이고 투자한 돈이 1,250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게 1,55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C는 유입이 얼마냐면 4,725만 원 얘를 1.05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나온 금액이 4,500 나오죠 근데 여기 투자한 금액이 1,800이죠 빼면 2,700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C의 수년가는 같겠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A와 C의 수년제 가치는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올바른 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5번이죠 같은 거니까 그쵸?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이 B라고 그랬는데 제일 큰 거는 A하고 C가 더 크죠 B가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 2.5배라니까 틀린 거죠 2.5배라 하면 3,100이 돼야 되는데 3,100 이상이 돼야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거는 A가 제일 작죠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나눠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게 같은 게 있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풀었던 문제도 수년과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뭔가가 하나 같다 같은 게 있다? 지문 한번 슬쩍 봤는데 같네? 그럼 올바른 거? 그럼 답이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숙발력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면 58번에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원금 상한액을 상한하고도 잔액이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들어서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고요 부채 서비액이 100만 원이면 120에서 100을 공제하고도 20만 원이 남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순영재값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값과 투자 비용의 현값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 투자 의사를 결정하죠 빼서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라는 건 맞는 얘기죠 순영이와 수일이 자본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이거 수익률법에 들어가니까 근데 현가 회수기관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틀리죠 우리가 순수 내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9번에 보면 재무부일과 승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2번에 부채 감당률도 잘 나오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예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1보다 작을 때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돼 있을 때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총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죠? 예 그러면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요 이 승수 앞에는 애가 여기로 들어오고 얘네는 총투자액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얘하고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니까 분보 문제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는 경우죠 그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대부 비율의 크기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채무 불행률은 순영업소득이라서 틀린 거예요 채무 불행률은 유효총소득 분해 그죠?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의 크기를 대입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건 1번이 되죠 예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승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자본 이게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순소득 승수도 순수 앞에는 애가 분모로 가요 그죠? 얘가 총투자액이니까 종합자본 환원율은 얘하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식을 대입하거나 계산을 할 때 좀 편리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1번에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느냐 얘가 만약에 1.2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얘가 100일 때 1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에게 1.2배가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게는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라는 게 틀렸죠 부채 서비스에게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이거는 아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비율이 50% 그렇죠? 이에다가 50 곱하면 100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면 곱하기 0.1 하면 10 나오죠 그러면 10%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평에 가게 되면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계산하는 거는 부채 감당률에다가요 대부비율을 곱하고 예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곱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는 게 나은 게 뭐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차입자의 채무불행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승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원래는 1.2 정도가 대출 승인 기준이었는데 혹시 불안하면 1.5 수준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컸을 때만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60번에는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62번을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계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순소득 승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식을 만드는 거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들어오고 순소득은 총투자액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걸로 총투자액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 그런데 거기에 총투자액을 줬잖아요 그죠 총투자액을 1억을 줬어요 그죠 예 근데 유효총소득이 천만 원이에요 가능서부터 구할 필요도 없죠 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은 그게 순영업소득이니까 근데 봤더니 아 유효총소득이 천이래요 어 근데 영업경비가 500이래요 그럼 얘가 500이잖아요 그럼 이게 500이 들어오면 1억을 500으로 나누면 2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겠죠 20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1분 안쪽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대입하는 요령을 알고 있어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1분 내외에서 풀 수 있는 애들만 우리가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우리가 차라리 버리고 이론을 더 빨리 푸는 게 나아요 시간만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63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불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이란 걸 물어봤을 때 이게 63번 문제도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순소득 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채무불행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승수를 묶어서 구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안 구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물어봤을 때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변형이거든요 자 거기에 내용을 봤더니 순소득 승수를 구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인데 거기 보면 총투자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5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겠는데 유효총소득 승수가 6이래요 그러면 얘가 15억이고요 이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유효총소득이 15억을 6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억 5천 나와요 이게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 기준 40%래요 그러면 2억 5천에 40%면 얘가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억 5천이니까 순소득 승수가 얼마냐면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 되는 애는요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걔들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 우리는 채무불행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후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하는데 부채서비스액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6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냐면 9천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영업소득세에 대한 게 얼마냐면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후가 얼마냐면 8천이에요 근데 지분투자액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후현금 흐름승수는 세후현금 흐름분의 지분투자액이에요 그럼 세후가 8천이고요 얘가 4억이죠 그죠? 8, 5, 40이죠 5년 걸리면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서득승수는 10이고 그 다음에 세후는 5가 되는 거 그건 1번밖에 없어요 답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구하라는 거를 우리는 시간 안에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세 개를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가 됐었을 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뭔가 하나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승수를 구했으면 이대로 가는 게 승수가 구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 정도에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거고 이것도 내가 자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신 있는 쪽으로만 주는 건 아니니까 그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문 안에 5가지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참 버거운 거예요 그죠? 시간 안에 이거 대입하는 요령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조건대로 보면 일본의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봤더니 부동산 가치가 2억이래요 근데 담보 대출금이 1억이니까 2분의 1이니까 0.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이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조건을 봤더니 가능 총소득이 2천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50%래요 그죠? 그러면 2천에서 공실 손실 상당해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2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실을 빼야 되는데 이게 가능 총소득의 25%예요 그럼 이게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이게 1,500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경비를 계산했는데 경비는 가능 총소득의 50%래요 그럼 얘가 천만 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500 그죠? 근데 거기 봤더니 부채 서비스액이 있죠 주택담보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500분의 500하면 1이죠 뭐 그죠? 이게 500이고 얘가 500이니까 그럼 1 그러면 이제 2번도 해결이 됐고요 3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 차입자의 연소득이 1250이에요 근데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얼마냐면 500이잖아요 500을 1250으로 나누면 0.4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채무불행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채무불행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걸 합한 거니까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지금 얼마로? 1500으로 경비가 얼마냐면 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이 500 그럼 1500분의 1500이니까 1 나오겠죠 그럼 답이 일단 계산 안 해도 5번이 되는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찾으라고 이렇게 유도하게 되면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5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확 보이거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근데 막상 해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은 막 물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풀었어요 풀었는데 한 3분 50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탁 부딪혀가지고 어이구 이걸 여러 개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 제키자 그리고 이제 이론부터 해서 40번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법도 풀고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이론은 더 이상 풀어봐야 방법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중에 얘가 해볼 만한 계산 문제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5번을 가서 보시면 거기 단순 회수기간법원에 회수기간을 물어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거기 우리 교재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초기 투자액이 1억이에요 이게 이제 순현금 지출이 되겠고요 거기 보면은 1억이 나가고 밑에 가면은 순현금 흐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 밑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누적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자 1년차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3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누적이 얼마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7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2년차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2천이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천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3년차에도 2천이 들어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에요 근데 4년차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하냐면 6천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회수 못한 게 3천인데 이 사이에 6천이 들어왔는데 조건을 줬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조건 안에 기간은 연간 기준이고 회수기간은 월단이다 그러면 12개월 1년 사이에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6개월째에 3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이 3번 회수기한법은 지금까지 2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단순한 회수기 말 그대로 단순 회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요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이론의 빈출 지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빈출 지문을 우리가 정리하고 금융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시간에 이번 주에 또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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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